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 근괴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괴적이라는 건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득정수 K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특성방정식의 근, 즉 게르프 전달함수의 극이동괴적을 말한다. 근괴적법은 시간영역 응답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며 주파수 응답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도 편리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게르프 전달함수가 존재한다. 가져올게요. 그 녀석을 GSHS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떤 시스템의 게르프 전달함수고요. 얘가 만약에 S의 S 플러스 2 분의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 K가 이득정수입니다. 이득 K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S의 S 플러스 2 분의 K일 때 여러분, 이 게르프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죠? 우리 앞에서 했었는데, 게르프 전달함수를 페르프 전달함수로 바꾸는 요령. 어떻게 했었어요? 분모 플러스 분자분의 분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게르프 전달함수에, 게르프 전달함수라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를 페르프로 바꿨을 때 전달함수. 이렇게 써볼까요? R분의 C라고 써볼까요? R분의 C는 어떻게? 분모 플러스 분자 분의 분자, 그렇죠? 얘가 이제 페르프 전달함수가 될 거야. 게르프 전달함수를 페르프 전달함수로 바꾸는 요령이죠. 그렇죠? 게르프 전달함수라는 건 게르프 전달함수를 페르프 전달함수로 바꿨다는 건 여기서, 그렇죠? GH의 곱한 값을 가지고, 그렇죠?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할 거고, 페르프 전달함수 1 플러스 GH분의 G라는, 그렇죠? 페르프 전달함수로 바꿨을 때의 의미가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게르프 전달함수를 페르프 전달함수를 바꾸게 되면 요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이때 특성 방정식은 얼마가 됩니까? 항상 특성 방정식은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놓은 식. 다시 말하면 S의 S 플러스 2 플러스 K를 0이라고 놓고 전달함수의 분모를 0이라고 놓고 이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면요?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K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게르프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페르프의 전달함수는 분모 플러스 분자를 0으로 놓은 식이고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식을 0을 만족하는 S는 몇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예요, 그렇죠? 이 식을 0을 만족하는 S는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K값이 변화한다면 어떨까요? 얘가 변화를 하게 된다면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S값 두 개도 당연히 어떻게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근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변화시킬 거야. 이 상수 K를 얼마에서부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게 되면, 그렇죠?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 위치가 변화하겠죠, 그렇죠?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가지고 근교적법이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우리 문제에서는 이 놈을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 없어요. 그냥 근교적을 그리는 방법에 조건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니까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근교적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K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면 특성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변할 건데, 그렇죠? 그 특성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근교적법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을 구해서 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S1, S2 두 개죠? 두 개니까 찾아볼게요. 여러분, 얘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쓰면 된다?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 그렇죠? 근의 공식에서 S값 두 개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분에? 2A분에 누구? 마이너스 B. 여러분,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당?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구 제곱에? B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4AC. 그렇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쓴 이유가 근의 공식하게 되면 간단하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각각 ABC는 누구죠? 이 놈이 A, 이 놈이 B, 이 놈이 C예요. 그렇죠? 근의 공식에 대입해보세요. 2A분에, A1이네, 그렇죠? 누구분에? 2분에. 물론 짝수 공식도 있지만, 바로 써볼게요, 그렇죠? 마이너스 B. 이거 B네, 그렇죠?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구 제곱에? B제곱에. 그렇죠? 2에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4AC. 4AC니까 4K, 그렇죠? 2에 제곱 K.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다시 쓰면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2분에. 그렇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제곱, 2에 제곱. 그렇죠? 빠질 수 있죠? 2에 루트 1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그렇죠? 분모 분자를 2로 나눌 수 있겠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S값 2개는 얼마가 된다? S1, S2는 얼마에? 마이너스 1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근 2개가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K.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S1, S2, S값 2개는 누구를 변화시키면? 0을, K를 변화시키면 근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근의 위치에 변화에 따른, 그렇죠? K값의 변화에 따른 근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S팩면에 나타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K를 제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 K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얼마? K에 0을 넣어볼게요. 첫 번째, K에 0을 넣을 때. 그럼 1번. S1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0이래요. 1 빼기 0은 1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식을 한번 써보고 써볼까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 S2개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1 마이너스 K인데, 그렇죠? 제가 이 K에 얼마나 넣는다고 했어요? 0 넣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S1과 S2는 어떻게 돼요? 0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하나는 0이 되겠고 하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K가 0일 때 S는 0과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0과 마이너스 2 그래서 K가 0일 때는 금괴적이에요, 여러분 어디? 여기에 위치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 K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킨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수가 있지만 K에 한번 1을 대입해 볼게요. 1 K에 한번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K가 1이에요. 이번에는 1이야. 1 그럼 여러분, 1 빼기 1은 얼마가 되죠?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 돼요? S1, 2는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질 거예요. K가 1까지 커지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멈출 거야.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K값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해요. 2, 3, 4를 넣어볼까요? 2, 3, K 1 넣었으니까 제가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지 말고 5를 한번 넣어볼까요? 3을 넣자, 편하게. 3을 넣을게요. 5를 넣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K에다 이번에는 5를 넣을게요. 계산 편하게 하려고 K에다 5를 넣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네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1 마이너스 5니까 얼마가 돼요? 루트 마이너스 4 그렇죠? 1 빼기 5니까 루트 마이너스 4 그럼 얼마가 되죠? 쟤는요? 마이너스 J루트 4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 플러스 J루트 4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루트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만약에 K가 5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J루트 4 마이너스 1에 플러스 J루트 4 여기를 지나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아,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물론 J루트 4니까 우리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마이너스 1에 하나는 마이너스 J2가 되니까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지나가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를 이어 보면 시작점은 K가 0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이 녀석은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와요 K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이 될 때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 쭉 모여진다는 거예요 근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K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K가 증가할수록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위로 갈 거고 그렇죠? 허수가 한쪽은 플러스로 갈 거고 한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쭉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S에 S 플러스 2분의 K에 그렇죠? 게르프 전달함수의 특성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고 K가 변화하면 이 S값이 그렇죠? 특성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변화하는데 K가 변화함에 따라서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석한다? 여러분 특성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어떻게 있으면 두 개의 이렇게 실근을 갖게 되면 제가 과제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과제동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K값이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렇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그렇죠?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과제동 영역이 된다는 거고 K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근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K가 1일 때는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이 위치해서 중근을 가지니까 임계제동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1보다 커지면 그렇죠? 이렇게 허그를 가지니까 그렇죠? 우리 부족제동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직접 근을 구해서 K값을 대입해서 근의 궤적이 K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우리 S값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이렇게 그렸다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보실 건 뭐냐면 이렇게 근의 위치를 구하지 않고도 그렇죠? 우리가 뭐 이 S값에 변화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근교적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성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K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근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렸다면 얘를 일반화한식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달라고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놈들을 한번 봐볼게요